자 반갑습니다 신경진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급의 3장에 들어왔구요 지난 1,2장을 통해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많이 살펴본게 아니라 거의 다 살펴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프로포티와 초기화 관련된 큰 제목으로 장의 이름으로 파트1 여기에도 내용이 참 많아요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1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프로포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에서는 프로포티 혹은 멤버 변수 혹은 속성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자바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어 필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딱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무조건 프로포티라고 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2장의 개요입니다 자 코틀린의 클래스의 프로포티는 변수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 메서드 제가 앞장 클래스와 객체에서도 getter, setter 뭐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런 메서드가 바로 접근 메서드가 포함된 개념을 두고 프로포티라고 합니다 코틀린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장에서도 나왔었죠 코틀린의 프로포티 즉 변수,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면 우리가 따로 getter와 setter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죠 왜? 여건 파일을 해보니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 주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적립을 하기 위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틀린에서는 넓은 면에서는 멤버인데 필드라 하지 아니하고 프로포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변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변수와 접근 메서드 getter와 setter가 같이 포함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포티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 메서드는 getter 그리고 그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바꾸는 거 getter는 값을 읽어오는 거고 setter는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접근자 이거는 설정자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getter는 변수에서 값을 읽어드리기 위한 메서드이고 setter는 값을 할당하기 위한 메서드이다 그죠? 네 그래서 자바에서는 우리가 자꾸 자바와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에서도 자바가 많이 쓰이지만 이 코틀린은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근데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사용되는 주 언어가 원래는 자바였어요 자바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바라는 언어의 이제 특허가 오라클로 넘어감에 따라서 구글과 뭐 소송도 진행하고 페이스북하고도 소송을 진행을 하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언어의 표준 언어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물론 자바로 만든 앱들도 수 아직까지 정말 많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코틀린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구글에서 채택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앱으로 등록을 해주고 할 때는 개발 언어가 뭔지 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는 아마 신규로 만들어지는 앱들은 대다수가 코틀린 때로는 자바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개발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자바에서는 게터와 세터의 역할을 하는 매서드를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클립스라는 이 인텔리제이 말고 이클립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자바를 만들면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메뉴 중에서 보면 제너레이터, 게터 앤 세터 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것도 컴파일 코드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거는 코드 자체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텔리제이는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살펴보질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도 하죠 그래서 직접 자바에서는 게터와 세터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아시다시피 프로포티는 게터와 세터를 역할 파일을 해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터와 세터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장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아울러 코틀린에서는 프로포티는 모든 프로포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변수, 멤버 변수고 뭐건 간에 무조건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게 원래 정상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멤버들은 우리가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생성자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로 코드를 그냥 변수만 선언을 하고 멤버 변수만 선언을 하고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그 값을 초기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내에 서는 데 있는 것들은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면서 뭐예요 거기에 넘겨주는 값으로 각각 멤버 변수들이 초기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레이트 이닉과 레이지를 사용하는 기법이 있다 지금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요거는 설명하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구요 아무튼 이 장에서는 프로포티를 다루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코틀린으로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든 뭐 아니면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하든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그죠 자 한번 보죠 이제 자 이제는 프로포티의 접근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클래스와 객체에서 열심히 배웠죠 그죠 열심히 배운 것처럼 코틀린에서는 클래스 내에 선언한 변수를 우리는 프로포티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바에서는 이런 변수를 필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비슷한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인데 자바 언어를 쓰느냐 코틀린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필드와 코틀린의 프로포티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접근 메서드입니다 게터와 세터 접근자와 설정자 알겠죠 그래서 자바의 필드는 단순한 변수 선언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다수 우리가 이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큰 목적이 특징이 정보은리 그리고 캡슐화 이런거죠 그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멤버 변수는 프라이비트로 우리가 선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에서는 프라이비트 자바에서는 이거를 제어자라고 합니다 접근제어자 하지만 우리가 코틀린에서는 배웠다시피 배웠다시피 가시성 지시자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바에서는 단순한 변수 선언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일일이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리하기는 하죠 그 기능을 이용을 하면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변수 선언 부분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겟터와 세터를 모두 만들어 줍니다 코틀린 컴파일러는 여건 파일을 해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접근 메서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프로퍼티를 보면 우리는 속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다 똑같고 동일한 개념이긴 하나 차이점은 자바는 단순한 변수 선언 코틀린에서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겟터와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에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자바에서 필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틀린의 프로퍼티를 사용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죠 그죠 한번 보죠 그래도 자 자바에서 필드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 엄밀히 말해서 그냥 이게 지금 코틀린 강의니까 무언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바의 문제점으로 내세울 수도 있겠죠 뭐 코틀린에 비해서는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갔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자바도 나쁜 언어가 아니다 라고 나쁜 언어면 세계에서 자바가 1,2등을 하는 쓰여지는 1,2등을 하는 언어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바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자바를 공부를 안하고 바로 코틀린으로 넘어오셨다면 이제 좀 아시니까 이게 자바는 이렇구나 라는 정도를 아시면서 나중에 혹시 또 자바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알아두면 오히려 코틀린을 사용하다가 자바를 사용하면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자바에서는 필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복습하는 기본으로 뭐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복습하는 기본으로 필드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이클립스나 이런 플랫폼들이 없었어요 어 제가 자바를 배우기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막 메모장에다가 적어가지고 도스에서 컴파일 커맨드 창에서 컴파일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게터와 세트를 일일이 주구장 창 다 써야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클립스가 등장을 하면서 뭐 인텔리제이도 아마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한 적이 없다면 자바의 단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바에서 클래스의 멤버인 필드 그리고 메서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과 나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person 클래스 변수에 해당하는 네임이나 에이지라는 멤버 변수를 단순히 프라이비트로 우리가 멤버 아 네임과 에이지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임과 에이지는 멤버 변수기 때문에 캡슐라를 위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가시성 지지자 자바에서는 이거를 접근제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비트를 지정할 수가 가 있겠죠 밖에 외부에 노출을 시키기 싫다면 그죠 그러면 에이지 필드는 해당 필드가 속한 person 클래스의 내부의 코드가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비트로 선언된 것은 아시다시피 접근제어자 즉 가시성 지지자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이죠 그죠 네 가장 좁은 거고 가장 넓은 게 우리가 제가 지난 장에서 제가 잠깐 잘못 본 것 같은데 인터널이 가장 넓다라고 했는데 퍼블릭이 가장 넓습니다 참고로 퍼블릭이 가장 넓으니까 그렇게 조금 수정할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내부의 코드가 아닌 곳으로 즉 다른 파일이나 다른 클래스에서 person 클래스에 프라이비트에 접근할 수가 없죠 이 네임과 에이지는 프라이비트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름과 나이를 읽거나 우리가 값을 설정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게터하고 세트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한번 보면 바로 접근 메서드의 두 가지 형태인 게터 그리고 세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터를 만드는 것이다 자바에서는 각 필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게터를 만들고 값을 할당 설정하기 위해서 세터를 직접 만들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에이지 에이지 필드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에이지 라는 멤버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면 앞에 게시라는게 붙어요 게시 붙고 에이지는 이제 이거 캠홀 캠홀 포기법이죠 그래서 겟에이지 세데이지 라는 멤버 메서드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 둘은 퍼블릭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퍼블릭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프라이비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못 쓰니까 그래서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야 필드에 접근하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두 개의 메서드를 합쳐서 접근자 혹은 설정자 메서드 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접근자 그리고 세터는 설정자 그래서 여기에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필드에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프라이비트라는 걸 잘 알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자바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생성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게터 세터 게터 세터 필드에 각각의 필드에 해당하는 게터와 세터 게터와 세터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 프라이비트로 되어져 있는 이 값들을 읽어가게끔 혹은 설정하게끔 이 메서드를 제공을 해 주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바는 일일이 다 쳐서 뭐 이클립스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만성해 주는 코드가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튼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세터는 거의 우리가 웬만하면 제공을 잘 안합니다 안하는 성질이 조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왜냐하면 세터는 프라이비트 접근자를 접근을 해서 값을 바꾸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죠 그거는 다른 메서드에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메서드에서 자신의 프라이비트 멤버를 설정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클래스에서 임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세터를 불러가지고 야 니가 이걸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조금 객체지향 개념에서 제가 바라볼 때는 조금 어 맞지 맞지 않지 않냐 라는 생각이죠 저는 자바를 제가 몇 년을 개발을 해 봤지만 몇 년이 아니죠 몇 십 년이죠 여하튼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터를 대신할 게 생성자가 있잖아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면 구태어 세터가 필요할까요 뭐 그런데 개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겟터와 세터가 있으면 각 필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고 그죠 네 필요한 경우에만 겟터와 세터를 통해서만 값을 읽거나 지정할 수가 있겠죠 얘가 프라이비트니까 그죠 다양한 개체가 필드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 필드는 지켜져야 되잖아요 데이터의 신뢰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 무결성이 뭡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 무결함 아주 고귀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무결성이라는 용어는 IT 용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무결성이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결성이 깨질 수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틀릴 수 있죠 그죠 사람의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받아가지고 적어놨는데 읽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근데 세터를 통해서 혹은 멤버 변수를 통해서 직접 자바가 접근을 해서 프라이빗으로 선언 안해놨다면 직접 접근해서 바꾼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보안상의 문제가 그죠 네 때문에 이런 접근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클래스의 접근 메서드를 표현한 자바코드이다 인텔리제이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메뉴 상단에 올라오는게 자바 클래스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 코틀린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그때 그때 떴던게 바로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탭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에요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 필드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보면 자 멤버 필드가 이렇게 person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getName setName 그리고 getAge setAge 각각의 변수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와 Setter를 이 줄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자바 코드에요 코틀린 코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메인이라는 클래스 메인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static void 메인에서 이제 시작점을 알리죠 그리고 나서 person에서 u java에서는 u 씁니다 역컴 파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코틀린에서도 u 라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person p1에서 u person에서 길동과 30이 들어가서 name에는 길동 그리고 age에는 30 왜 생성자가 값을 그렇게 지정하고 있죠 this를 써가지고 맞나요 네 그런데 p1.name p1.name private에 직접 접근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안 돼요 맞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죠 private는 외부에서 접근 못한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p1.name name dully setter 를 통해서 지금 값을 변경하고 있죠 그래서 매개변수 dully name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this 현재의 멤버 변수를 매개변수로 들어온 enum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p1에 원래 길동이 되어 있었던 name이 set name을 통해서 dully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이거는 출력 스트림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java에서 그래서 우리가 println kotlin은 println 만 적어도 되죠 그런데 그것도 여건 파일을 내보면 이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같은 java virtual machine jvm 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p1.get name을 호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get name을 하니까 여기에 물론 앞에 this를 붙여주면 더욱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name을 불러니까 당연히 dully가 찍히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java의 getter는 반환형이 반환값의 자료형이 참조할 참조할 멤버필드와 필드의 자료형과 다 일치해야 돼요 다 멤버 getter든 setter든 간에 그래서 name은 string 그리고 age는 int형이기 때문에 get name과 get age는 각각 string과 int형으로 반환 자료형을 가지고 있죠 setter는 반환 자료형을 보통 setter는 설정자잖아요 값을 설정할 수 값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void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제대로 값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return을 받아가지고 불린 타입으로 return을 받던지 해가지고 값이 변경이 되면 1 값이 변경이 안되면 false true false 이렇게 타입을 반환형 타입을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형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다수 void 설정을 하죠 여튼 각 setter의 매개변수도 마찬가지에요 멤버필드와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1번 요거죠 그죠 1번의 소스코드처럼 필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private니까 2번과 3번처럼 getter나 setter를 통한 접근만 허용을 하죠 이거는 뭐 자바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틀린도 이렇게 적으면 내부적으로는 p1.senname이 호출이 되는거죠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바에서는 getter와 setter에 접근하는 해당하는 접근 매서드를 직접 만들어야 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바의 필드가 점점 늘어나면 많아지면 말이죠 클래스가 자바로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멤버 변수 한두 개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멤버 변수를 들고 있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getter와 setter 접근 매서드도 아주 많아지게 돼요 코드가 아주 읽기 어렵게 된다 읽기 어렵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코드의 량이 양이 많아진다 라는 거죠 코드의 양 그래서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라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자바의 최대 단점이다 뭐 이게 단점이라고 구태어 집어낸다면 코틀린에 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최대 단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바의 코틀린에 비해서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각 프로퍼티에 겟터와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선언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위와 같은 자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추격되겠죠 이렇게 펄슨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클래스 펄슨에서 주 생성자 를 이용을 해서 그죠 겟터 세터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 생성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 이 코드를 지금 이 코드를 요 한 줄로 추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구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디컴 파일을 해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요 내용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게 바로 같은 jvm을 기반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코틀린에서 겟터와 세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먼저 자바에서는 필드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클래스의 변수 선언 부분을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 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주 생성자에서 받은 매개변수 언더바 id 언더바 name 언더바 age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 id와 name age 각각 할당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발 바 이 두개의 차이가 뭐였어요 발은 읽기전용 상수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불변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 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코드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죠 그죠 낭비하는 코드고 그죠 아니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부생성자를 부생성자를 만들어서 하는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전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네개 되어있는 줄을 한줄로 이걸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 생성자의 단점은 뭐예요 그쵸 뭐 어떠한 출력문 코드라든지 이런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호출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부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는 발로 선언된 불변의 값 프로퍼티 그래서 상수기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읽기전용 이에요 읽기전용 그죠 그리고 네임과 에이지는 바 로 선언되어 나중에 변경 가능한 가변형 그죠 불변형이 아니라 가변형 프로퍼티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개념들을 여러가지 익히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보자 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끊고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으로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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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